10,000원 우리가 한 대씩 내면 15,000원씩 내고 받으기는 13,000원 받고 그러면 여때다고? 여때 여때 6만원으로 22,000원 그렇게 하면 안 됐어? 3,000원씩이면 368,000원 18,000원이고 7,8,000원 이거면 7,8,000원 뭐여? 바꾸가? 팥은 한 대 얼마다? 팥? 네 이거 주고 팥 값 팥 값은 이제 요거 1대 팥 값은 한 대 얼마요? 2대 2대 2대만 2만원 3만 3만 2,000원씩이면 3만 4,000원 2,000원씩? 요거 얼마씩? 얼마? 2,000원 거시게 1,000원 2,000원 세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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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이대 2만원 좋은 놈 2만원 소금하고 야 줘주시오 그럼 살리라고 나 야 야! 얘는 얼마 준다고? 2만원 2만원더라 근데 뭐 말도 못해 얼마 써야 돼? 얼마 써야 돼? 2만원씩인데 뭐해 2만원 넣고 팔아요 3톤은 못돼요 3톤은 못돼 1등은 안 된다고 차량 가져갔어? 나는 포도 안 사 1만원 지금 주셔요? 1만원 아까 그 아줌마 얼마 준다고요? 1만8천원 준다고? 여기다 붙어? 4? 여기다 붙을 거 나고 2만원 1살이면 다 가져야지 1살이면 다 가져야지 1살이면 다 가져야지 아무것도 몰라 여기까지 갖고 와 여기다 붙어서 부숴서 사야 돼 나라에서 사야 돼 조금씩 조금씩 다 써주고 2만원씩 줘야 돼 얼마간대? 1만8천원 장사권이 넘게 2만원씩 여기저기 줘야 돼 2만원에 한 사람한테 준다고 얼마 안된게 2만원에 한 사람한테 준다고? 얼마 안된게 2만원에 한 사람한테 준다고? 2만원에 한 사람은 안준디? 기다리고 있음 기다린다고 오늘 2만원 많이 바꿀란게? 더 좋아 기다린다고? 18.000원씩 줘 20간만일 어 30간만일 어 지금 가져와? 지금? 좋네 많이 있다고 갖고올라 나고 달아진거 어찐가 18.000원씩 18.000원씩 17.000원씩 17.000원씩 19.000원씩 코끄리 물이 이제 많이 안 먹잖아 응? 갖고 와봐 갖고 와봐 보여줘야지 왜 안하고 그래야 돼 저울이랑 낙낙은 갖고 저울이랑 낙낙은 저울 못 써먹고 생일인데 15사람들한테 말하지마 저놈 못 받았구만 저 2만원 주라고 저놈 2만원 주라고 응 아까 18,000원 2만원 주라고 때리고 있어 내가 안팔고 저것도 나눠서 안팔고 한사람한테 넘길거라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아요? 두끼가 이제 나오지 우와 좋다 이거 묵은놈여 중국산이고 묵은놈 중국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다니까 아 좋다 했더니 이건 중국산이라네 이렇게 굵고 좋은데 묵은놈 작년꺼 이렇게 좋아 중국산이 내가 길게 장사를 해야 이 국내산은 이제 헬껏 가져온거고 이것도? 이거는 국산이잖아 새들깨 우리나라꺼 이거는 얼마씩 팔아요? 6,000원 5,000원 6,000원 5,000원 녹두가 2만원이라겠죠 녹두 2만8,000원 2만8,000원 네 토시 2만원이고 토시 토하면 2만원 네 2만원 나가고 아 저거 저거 폰 저거 폰 저거 폰을 2만원에 받으라고 이놈은 얼마짜린데? 25,000원 25,000원? 아 폰이 오래 비싸구만 토시 있어야죠 많이 심어도 나와도 안해 작년에는 3마른 땅에다가 더 빈었는디 더 많이 심었는디 2마밖에 못해 안나와 음 토시 안나와 안나와 토시 이거 2만5,000원에 낼란다고 약을 다섯번으로 주무줘 1마더 진짜 좋아 수글나가 3마더 3마더 참깨다 아 좋다 2마더 이걸 생으로 먹어보대 이만큼 먹어보대라 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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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3천원 안하고 나는 볶아주만 먹는줄 알았던 진짜 고소하고 속이 저기하네 찰지네 꽉꽉 찼네 이게 혈관에도 좋고 생으로 먹을때 좋다고 해서 아 생으로? 어떤 양반은 생으로 이거 씹어먹대 2만3천원에 죽었어? 응 어쩌 꼬메이 꼬메이 꼬메 날고보면 꼬메는다 응 이건 얼마주라고? 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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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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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돈 주면 돼. 14kg만 이렇게 줘야 돼. 1만원 받아야지 안 돼. 네 킬로야. 갖고 가갖고 좀 그대로 쓰지. 스테고 있으면 퍼서는. 아, 무거라. 아, 10대 가슴디. 1만 7천원씩만 해도 1만 8천원에 오고. 1만 8천원에 오다가 줘갖고 돈이 2만원, 2만원에 오고. 아, 손. 그래, 대빡도 없이. 그릇이 없대, 대밀었구만. 나 폰, 얼마씩 해? 나 썸 말할까? 어? 혹시 빼는 줄. 응? 혹시 빼는 줄 알아? 떨어졌어? 응. 얼마, 얼마 3천원 더. 1만 5천원. 응? 2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2만 5천원. 1만 5천원. 얼마 부족해? 어? 내가 잔던 바꿔줄게. 응, 그렇지. 1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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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 3만 8천원. 3만 8천원. 아니, 3만 8천원 했어요? 네. 네.